이게 2009년작 발매잖아요 그때 안해봤습니다 제가 다크소울3의 입문을 2021년에 썼어요 소울3 자체 그 다음에 서서히 이것저것 했지 현황은 아니죠 어떻게 현황이냐 그때 다크소울3 풀탄 80시간 넘었어요 dlc 막복까지 다 깼는데 근데 왜 왕족은 레벨이 1이냐 다른 데들은 다 레벨 4,5,6,7 뭐 이러는데 일단 화살이랑 마법은 쓰지 않으려고 여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풀젤리가 뭐야? 딜도 오나울에 바르는 거야? 아니지? 아 알 수 없어 아 그 한마디로 블러드번이네요 험화는 그냥 대충해도 되겠네 아 한글이 안되죠? 와이프 프롬 이스 가비지 에펜 하하하하 그냥 저스트 30프레임이야? 어 이걸로 해야 되는구만 60프레임이네 60프레임이 나오는데 제가 하니까 풀강공은 없네요 그래픽은 소울 중에서 이거 깨면은 다크소울1이요 욕구는 한다고 하면은 이게 뒤잡이 너무 쉬워지잖아 원래 안되는거야 얘는? 잘못 울었네 아 맞다 한손검은 그거지? 한손검은 양잡하면 페링이 안되지 왜 뭐하냐 왜 안돼? 페링이 왜 안돼? 빡빡한가? 아 방패가 없구나 맨손 방패구나 아씨 그래서 안되는거야 야 페링을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나 얼만해서 소울게임에서는 페링 안하는데 잘 오추? 뭐야 페링한거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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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페링한거야? 아니지 내가 잘못 누른거겠지? 방금 존나 어이없었음 방금 존나 어이없었음 아 개 헷갈려 씨 개 헷갈려 오 오오오 잼 미니피털이네 이건 뭐야 에스칼리버니 뽑으면 뭔가가 이어질거 같은데 난 이거 먼저 해야지 천월초가 어떤거지 약간 회복시킨다 우석이니 약간 회복시킨다 약간 회복시킨다 약간 회복시킨다 우석이니? 흰 자 뒤잡 잠깐만 저거 뭐야 왠 돼지새끼가 보이네 일로와 니도 뒤잡 한방이지 일로와 대가리에 양초가 뒤집어 씌우고 어어 뛰어와 어 뛰어와 잠깐만 일로와 야 자리 1대2자 야 존나 좁은데 일로와 일로와 어쩔 티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백화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11개월째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 하남자야 그냥 신컨이라고 불러라 어? 아 데모지술 하고싶어요 야 그냥 무빙을 존나 잘 치세요 이렇게 해야지 씨 이렇게 하는거 그냥 정정당인 나의 앞에서 1대1? 마치기? 하하하하하 뭐야 또 있어? 야 어머 일로와 아이 캣 하하하하 정면대결이라 함은 적과 나의 칼과 칼이 부딪치며 탕탕후루후루 탕탕후루루루루 탕탕후루후루 탕탕후루후루 내 맘에 단짠단짠 하하하하 탕후루 드셔보셨어 나 한번도 안먹어봤는데? 아이 만체즈 감사합니다 백하형님 감사합니다 아이 탕후루라니 아이씨 좁아 터져가지고 안되잖아 이게 왜왜 알아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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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탕후루 드시면 혈당 너무 올라서 위험한 나이 아이 뭔 딸피야 임마 인생 한방이야 인생 한방 아유 제가 원래 소골게임에서 패링 안해요 패링하면 좀 쉬워져가지고 안하는데 거의 처음하는 겁니다 어 뭐야 호 오? 어? 오? 오우? 야 오 존나 씨 기모아설 안보이게 오 모션 존나 어려워 이리와봐 하핳핳하핳하 야 무Sir 존나 어려워 어増 NA 어수 어유 Newton 갑자기 올렸어 으하핳하핳하하하 오우! 존나 깜짝 놀라! 이거 하면 뭐 오는거 아니지? 모든걸 의심해야돼 딱! 저거 템 먹으면 뒤에서 하늘에서 슬라임이 떨어진다던가 흐흐흐흐 오방인가? 뭐야 왜 이렇게 좁은데에서 이렇게 싸우라고 잠깐 이상한데? 엠지가 안들어가네? 아 스트리모스에서 무조건 잡혀야되는거야? 아 그러네 뺄 럭 아 화방녀야? 파이어 키퍼? 아아 아 배트 걸! 아 여기가 제사장이네? 아 이게 지금 영업모드구나 잠깐 나 방금 뭐 먹었어? 반지 아니었어? 아아 쇠개신전이 제사장이고 아 그러니까 저기 쇠개족석 아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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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겠다 알겠다 다크스토라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세계신전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 개념이네요 그냥 근데 다크스토리3랑 뭔가 비슷한데?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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